설지 씨는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려요? 알고 보니까 새 터미너더라고. 설지는 북에서 선전화만 그렸니? 네. 구려라 하면 국을 구려요. 이제부터 한국 최초의 탈북자 팝아티스트가 되는 거야. 이거 누구도 감당 못해요. 내가 찾은 게 진짜 같다니까. 스키는 대로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? 네 그림 제대로 그려주려고. 야! 나랑 은 언니처럼 아이사했어. 너 이게 재미있니?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니 우리가? 덕분에 잠깐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. Superior 우선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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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